한화 김승현 회장과 성공회와의 인연 얼마 전 김승현 한화 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의 소촌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님과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 가족의 종교는 모두 기독교 성공회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성공의 신자이며 세례명은 프란시스입니다. 부친 김종이 초대 회장도 성공의 신자이고 세례명은 티도이며 장남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차남 김동원 하나생명 부사장, 삼남 김동선 하나호텔 앤 리조트 상무 등 모든 가족이 성공회에 적을 둔 크리천들입니다. 한화와 성공회의 발자취 한화와 화약 박물관의 채풀실 최근 개관한 한화 균형관에는 다른 박물관에는 없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채풀실입니다. 채풀실은 주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나 찾을 수 있는 기도실인데요. 그런 채풀실이 대기업 박물관에 들어앉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화그룹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화그룹은 말 그대로 화약산업으로 성장한 회사인데요. 창업자인 고현암 김종이 회장은 1952년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초한폭약, 도화선, 뇌간 등을 생산해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 바통이 된 곳이 바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한화인천공장입니다. 한화인천공장은 1956년 1월 처음으로 초한폭약 생산을 시작하는 곳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초한폭약은 세이프티 마이트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한국 최초의 폭약으로 폭발할 때 온도가 낮아 탄경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건이 폭약인데요. 따라서 그룹에서는 제조공정의 안전과 임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기도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인천공장에서 매일같이 같은 시간 기도실을 운영하며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을 기도하며 힘쓴 덕분에 경북고속도로 등 국가기관산업에 필요한 화액을 공급하며 폭약 124만톤, 뇌간 11억개, 도화선 7억 7천만 미터를 생산하게 됐죠. 한화 초대회장 김종이 성공의 사랑 한화기념관은 크게 3개의 건물로 구성됐습니다. 주 전시관인 본관, 화약제조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약제조공실, 임직원들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했던 기도실 등의 기념관의 주요 구성입니다. 세례명 성디도는 성바울사도의 사랑받던 제조 중 한명이며 기도실의 이름은 바로 성디도체풀입니다. 한화가 기도실의 이름을 성디도로 한 이유는 이 이름이 창업주인 현암 김종이 회장의 세례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는 1534년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분파한 개신교회 한 총파로 영국의 국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는 1890년대에 들어와 현재 100여개 교회에 5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총수일가는 독실한 성공의 신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김종이 회장은 프란시스라는 세례명을 얻은 어린 승인을 데리고 서울 정동에 위치한 대한성공의 서울대성당을 자주 착권했습니다. 당뇨와 신장병으로 눈을 감았던 1981년 창업주의 연결식에도 이곳에서 성공의 의식으로 치러졌죠. 그의 추모비 말미에는 그는 일찍부터 성공의 신도로서 교명은 지도요 티끌 세상이라 온갖 괴로움이 닥쳐와도 오직 신앙심으로 이겨내면서 60년 일생 진실을 다해 깨끗이 살고 세상을 여유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 회장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실을 만들고 싶었던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성공의 서울대성당 인근에 현암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안기념관 내에 기도실을 만든 것은 김 회장이 성공의 신자로서의 아버지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승현 회장의 성공의 인연 창업주 추모 1주기 때 서울 대성당의 추모비를 권립하며 아버지를 이어 성공의와 끈을 이어가는가 하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성공의 대학교 이사정으로 활동했죠. 성공의 대와 하나그룹과의 인연은 성공하대 캠퍼스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 위치한 대학 본관의 이름이 김 회장의 이름을 딴 승용관이며 승용관에는 총장실을 비롯해 교무팀, 행정지원팀 주요 부서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관에 김 회장의 이름을 따자고 제안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성공의 신학교를 4년제인 성공의 대회로 바꾸는데 큰 기여한 인물이 바로 김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대 인문사회관인 세천년관 역시 한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 건물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번설에서 시공을 맡았는데요. 공사대금 14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 김 회장과 성공의 대회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김 회장은 아버지 때부터 신앙으로 삼아온 성공의 공동체 의식을 그룹에도 심을 생각입니다. 김 회장은 한화기념관 개관사에서 한화인들에게 순구한 창업정신을 고향하는 도량으로서 자리잡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창업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난 날을 성찰하고 선배 한화인들의 뜨거운 혼을 이어받아 끝없는 혁신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죠. 순구한 창업정신과 선배 한화인의 뜨거운 혼은 곧 창업주의 성공의 정신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화기념관은 어떤 곳인가? 한화기념관은 과거 인천공장 사무동 건물부지 2540평을 활용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내의 가장 큰 건물인 본관에는 국내외 화약산업의 역사 및 화약이야기, 인천공장의 역사, 고, 혀, 남, 김종위 회장, 흉상 및 회고 영상물, 화약제품과 기술 전시 및 한화 비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실에는 1세대, 2세대 다이너마이트 제조공정과 실물을 함께 전시했죠. 한화기념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가능합니다. 월요일, 주일 및 국경일에는 휴관하며 관람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관람 순서는 본관, 제조공실, 기도실로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약 5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수 전 대주교, 한화, 풀몬 등 기업과의 인연 김성수 전 대한성공의 대주교는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에 대한 종교의 마음은 이념적 좌우 진영을 막론하죠. 그가 대주교로 활동한 대한성공에는 국내 신도수가 10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민주화의 산실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에는 개신교의 한 교파입니다. 청렴, 헌신, 소통은 김 전 대주교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기준이자 철학인데요. 김성수 전 대한성공의 대주교는 오늘날 발달장애인 재발시설, 우리 마을이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컸다고 토론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식품기업 풀몬인데요. 풀몬은 강화도 우리 마을과 2012년 콩나물 생산 위탁 및 납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무농양 인증 콩나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년동안 390만 봉지를 판매하며 매출 62억 원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줬죠. 김 전 대주교는 초창기 콩나물 재배 기술이 부족할 때 기업의 고유 기술도 아낌없이 전수해 준 것이 바로 풀몬이라고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하나그룹과도 오랜 인연이 있으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독실한 성공의 신자입니다. 유년기 때 이미 프란시스라는 세리명을 받았고 이 때문에 김 회장 집안의 주요 행사는 항상 성공의 성당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김 전 대주교는 김 회장의 조부부터 성공의 신자에 따면서 김 회장은 1997년 성공에 대해 이사당을 지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님과 가족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